데이터가 서로 달라, 인공지능과 통하지 아니하여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새로 데이터 댐을 만드노니 강물을 댐에 저장해 필요할 때 수문을 열어 다양하게 활용하여 데이터 댐과 인공지능 선생님 덕분에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었죠 데이터 기반 가축관리 덕분에 항생제도 적게 쓰고 내 새끼들 전염병 걱정도 덜었다고! 딥러닝 영상인식 덕분에 힘들게 검색 안 해도 이렇게 바로 제품 정보를 이동해 디지털 세상은 한글을 닮아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데이터 댐으로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듭니다 데이터 댐